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그 채팅은 저기 밈코 광장 그 채팅 있잖아요 거기서 진행할게요 네 어 똑같이 다시 하려면 아 틴니 형님 그러니까 이거 다시 본딩 커브 설계 하려면은 아쉽지만 다시 만들어야 되요 네 어 오늘 이제 세션은 아 저 강아지 잠시만요 예 아이고 강아지 예 오늘 세션은 제 민트클럽 관련해서 이제 그 이제 그 밈코인 거 게임을 찬양을 하고 싶은데 이제 본딩 커브 설계 하는게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좀 피드백이 있어 가지고 오늘은 그거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면은 이제 될지 이런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려고 하구요 대략적으로 일단 민코인 게임 먼저 좀 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잠시만요 아 제가 지금 화면 공유 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화면 그냥 보면서 같이 얘기해도 되요 4 어 음 자 민코인 게임 이제 저희가 신청서를 지금 오픈해 왔잖아요 신청서를 링크 다시 주의 드리면 은 요건데 예 요 신청서 저 신청서를 반드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6시 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되요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신청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민트클럽 이제 사이트 링크 넣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예 요거를 이제 꼭 넣어 주셔야 되요 이거 꼭 넣으셔야 되고 요거는 제출하면 못 바꿔요 못 바꾸기 때문에 어 최종 버전으로 잘 이제 민트클럽 토큰을 만드셔가지고 그 최종 버전 여기다 꼭 넣어 주셔야 되구요 최종 버전 넣어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이제 게임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4월 29일 그 월요일이죠 4월 29일 월요일 넘어가는 그 자정 예 자정부터 저희가 이제 어 거래 지표 기록을 시작을 할 거에요 해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총 2개 부분이잖아요 내레티브 부분이랑 온체인 지표 부분 온체인 지표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합산이 29일 자정부터 시작이 되는 거에요 예 시작이 돼서 총 3개 티어가 있는데 총 거래 이거는 이제 자기가 만든 토큰을 서로 사고 파는 거 그거에 대한 거래액을 제가 합산할 거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tbl 이라고 해서 민트클럽 보면 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들하고 만들어진 것도 한번 볼까 클레이튼 클레이 오 벌써 28개나 만들어져 있네 근데 아직 다 신청 안 하신 것 같아요 만들어진 건 저 만들어져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일 tbl이 높은데 tbl이 뭐냐면 여기 묶여 있는 자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요 토큰은 55,760 클레이 정도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요거의 달러 밸류 기준 만약에 어 제출된 토큰들이 전부 다 그냥 클레이 만 베이스 어셋으로 잡는다 그럼 사실 tbl은 경쟁하기 쉽죠 달러 밸류 필요 없이 클레이 수량으로 경쟁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어 이제 또 다른 토큰들은 이제 베이스 어셋이 이게 아니라 뭐 usdc usdt 에요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건 달러 밸류로 서로 경쟁을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홀더수 중갑은 그래서 홀더수 중갑은 뭐냐면 요 토큰은 지금 현재 홀더수가 음 보면은 네 총 48명이잖아요 아 48개 지갑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딱 자정 때 요거 스냅샷 찍을 거에요 각 토큰마다 그 찍어 가지고 조고 대비 이제 증가됨 만큼 예 증가됨 만큼 어 이제 대회가 이제 총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면은 어 5월 12일 5월 12일 자정 요 때 딱 끝나요 예 요 때까지 증가된 거를 이제 에 홀더수 증가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3개 예 즉 다시 얘기하면 기간 동안에 총 거래 그 다음에 기간 중에 tbl이 증가한 거 그 다음에 기간 중에 홀더수가 증가한 거 요 3개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저희가 1등부터 5등까지 수상하는 게 온체인지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내러티브 부분은 요거랑 분리되는 파십니다 즉 자기가 뭐 아 뭐 나 이거 체험하려고 그냥 만든 거고 뭐 사실 사람들이 보고 거래하게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애 그러신 분들도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러티브 부분으로 출전하셔 가지고 여기는 뭐냐면 어 근데 신청서는 반드시 어 일요일 자정까지 내놓으셔야지 요거 참여가 가능합니다 요렇게 부분도요 이거는 이제 어 4월 5월 9일이죠 5월 9일날 버그시티 채널에서 시간을 바뀔 수 있어요 어 여기서 경쟁 pt 같은 세션을 하나 진행할 거에요 요때 이제 어 뭐 얼굴 안 까고 그냥 발표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간단하게 자기 윙코인에 대해서 이제 어필 하는 그런 경쟁 pt 를 해서 예 보길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경쟁 pt 하신 분들 중에서 받는 상이에요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등부터 5등 예 사실 그죠 요거는 어 뭐 상금팟이 조금 적지만 그래도 어 받기 좀 수월하겠죠 제가 뭐 크리에이티브가 좀 뛰어나다 이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그 내가 좀 설명을 잘한다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예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대략적인 지금 이제 빈콘 게임 관련된 거구요 어 질문 있으시면 저기 밈 코 광장 채넷 채널 거기서 하시든지 아니면 마이크 키고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되요 오 누리 형님 진짜 좀 정말 감사해요 예 네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민트클럽에서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자 민트클럽은 본딩커브라는 방식을 쓰는 이제 약간 새로운 방식이에요 토큰을 이제 런칭할 때 있어서 본딩커브가 뭐냐면 사실 일반적으로 밈 코인이 런칭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 대부분 일단 토큰이 발행이 되죠 어딘가에 발행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유동성 풀이라는 것을 공급을 해줘요 만든 프로젝트에서 보통은 처음에 거의 한 최소한 몇 십만불 이상씩은 다 유동성을 늦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대량으로 토큰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 뭐 이건 진짜 탈중앙화된 민코인이다 뭐 이런거 강조하는 팀에서는 이제 그 풀을 공급한 풀토큰 있죠 풀토큰을 소각을 해가지고 뭐 이제 러그를 칠 수 없게 하는 뭐 그런 기작도 만들어 놓는 그런 민코인들도 요즘 좀 있죠 예 근데 일련의 이 과정들이 사실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에 접근 방식이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예 일반인 보고 사실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ERC20 제너레이터 뭐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토큰을 일단 만든 다음에 예 그걸 가지고 어 유니스압 가가지고 예 여기에서 뭐 풀을 어 여기서 풀을 만들어요 여기다가 풀을 만드는데 또 버전 3 에다가 만들려면은 또 복잡하죠 버전 3 는 또 여기다가 뭐 가격 구간도 설정해야 되고 그래서 뭐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풀을 만들었는데 풀토큰을 또 소각을 해요 이런 건 사실 일반인이 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하죠 근데 본딩 커브를 쓰면 그냥 일반인 레벨도 누구나 자기가 아이디어만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팔로잉 하는 그런 어떤 채널에 영향력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코인을 민코인을 런칭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프로토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본딩 커브 방식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냐 먼저 처음에 이렇게 본딩 커브를 설계를 해요 만드는 사람이 이 본딩 커브라는 건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토큰이 베이스로 잡은 베이스 토큰 이제 그거는 클레이죠 지금 여기서는요 이 클레이에 대한 이 각 그 이 토큰의 유통량 대비 그 현재 유통량 대비 클레이 가격을 그냥 다 이렇게 미리 입력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토큰은 어 지금 400 빌리언 이때 토큰 유통량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401 빌리언 이제 토큰을 구매하는 데에 클레이 가격이 뭐 0.00003774 로 계산 된다 이런 식으로 이 각 그 유통량 마다 여기에 대입되는 클레이의 가격을 미리 설계를 해서 그거를 이제 본딩 커브 컨트랙에 입력해서 이제 만든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심플한 거예요 만약에 현재 요 토큰이 어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막 사요 이걸 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토큰을 만약에 처음에 뭐 어 요만큼 한다고 쳐요 예 100 밀리언 예 요걸 산다고 하면 어 티도 안 난다 좀 더 많이 더 많이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네 원 빌리언 지금 원 빌리언 토큰을 산다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 토큰의 현재 가격은 요 요 스텝에 있잖아요 그쵸 이미 이렇게 요 스텝에서 거래가 이 유통량에서는 되라라고 이제 컨트랙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가 그래서 컨트랙에서 요만큼 요 밑에 면적 요기에서 지금 제가 원 빌리언 살려는 저 캐페 토큰 곱하기 요 때의 토큰 가격 이게 0.00006개의 9710 클레이 요걸 계산한 요 면적값 이게 지금 제가 내야 되는 클레이 토큰의 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사면 어떻게 되냐 사면 이제 본딩 커브에서 요 원 빌리언만큼의 캐페 토큰을 저한테 윈팅을 해 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 972 클레이를 지불을 했죠 요게 이제 바로 본딩 커브 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요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토큰을 많이 사면 살수록 이 토큰에 묶여 있는 본딩 커브 풀이 자동으로 늘어나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어 요 가격 좀 많이 오른 것 같아 그래서 팔아요 어 팔아 봐야지 이렇게 팔면은 반대로 팔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딩 커브 상에서 요 계산돼 요 밑에 면적 요거만큼의 클레이를 어 요 본딩 커브 풀에서 빼가지고 파는 사람한테 주는 방식이에요 주고 요 파는 사람이 요 요 요 캐페 있잖아요 요 파는 사람 거는 아예 소각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소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유통량이 이제 저 판만큼 줄어들죠 즉 사람들의 수요가 요 토큰의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 커런트 서플라이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서 비례해서 여기 뭐냐 여기에 묶여 있는 풀 토큰의 수량도 계속 자동으로 올라가고요 반대로 요 토큰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팔아 치워요 팔아 치면 치울수록 요게 커런트 서플라이가 계속 줄어들고요 줄어들면서 여기 풀에 있는 풀 토큰 수량도 점점 줄어드는 즉 이런 식으로 요 토큰의 수량에 따라서 토큰의 유동성 풀이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을 이제 본딩 커브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본딩 커브를 써서 토큰을 발행을 하면 제일 좋은 장점은 뭐냐면 발행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토큰 관련해서는 그냥 발행하면 끝 발행하고 나는 그냥 이 토큰의 성장에만 집중하면 돼요 뭐 커뮤니티 마케팅도 하고 뭐 이런 쪽 이런 역할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토큰의 수요가 생기기만 하면 풀이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니까 내가 굳이 막 어디서 돈을 크게 막 조달해 와가지고 보통 막 프리셀 많이 하죠 민토큰들도 왜냐하면 풀을 조성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아예 다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생략해 버리니까 진짜 막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민코인 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박한 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걸 만들 때 클레이트네 이걸 만들 때 로얄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로얄티는 뭐냐 다시 보여드리면 이 토큰 트랜작션을 좀 볼게요 이 캐페에라는 토큰의 트랜작션을 자 여기 보시면은 요즘 누군가 이거 팔았죠? 이거 눌러 가니까 이거 판 거예요 이거 판 거 트랜작션 보면은 자 이 사람은 지금 25분 전에 어... 10만 개의 캐페를 팔았어요 팔면서 0.0997클레이를 받았죠 그쵸? 풀에서 꺼내진 거예요 근데 로얄티가 붙어있으면은 이걸 팔 때 풀에서 계산한 토큰이 예를 들어서 뭐 0.0... 아 0.1클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0.1클레이에서 만약에 로얄티를 0.3%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0. 아이고 뭐야 왜 이래 0. 0.3%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0.0003 이 0.3% 만큼의 클레이가 크리에이터 로얄티로 지급이 되고 그거를 뺀 나머지 네 그게 0.997 뭐 이렇게 칠게요 요것만 지금 어... 저 사람한테 지급된 거예요 즉 여기다가 어... 아까 보여드렸듯이 로얄티를 설정해서 발행을 하면 그러면은 만든 사람이 손쉽게 사람들이 사고 팔 때마다 중간에서 수시로 취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질문 들어왔네요 그럼 본딩컵을 설정하는 것은 그냥 거래량에 따라서 각 시기별 가격을 설정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네 정확합니다 거래량이라고 보기에는 거래량이 아니라 그 Current Supply 그러니까 현재의 토큰의 발행량 네 현재 내가 만든 토큰이 몇 개가 발행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토큰을 더 구매할 때의 가격 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누군가 판매할 때의 가격이 미리 그냥 다 정해져 있는 거를 본딩커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로열티는 보통 인더스트리 스탠다드가 0.3% 정도예요 네 물론 본인의 토크노믹스에 따라서 네 뭐 더 많이 저희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광장으로 오세요 네 더 많이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적게 설정할 수도 있고 아 이거를 0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0으로 만들면 사실은 근데 만든 사람은 그럼 사실 어 사실 업자가 돼 보면 돈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돈을 벌 길이 이거 말고는 그러면은 이게 없으면은 뭐 만든 사람이 이제 선침해 놓은 걸 가지고 나중에 토큰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거밖에 없는데 그런 건 커뮤니티에서 많이 안 좋아하죠 네 사실 그런 방식보다는 이런 식으로 되게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요걸로 수익화를 취하는 게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억셉터블한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살 때와 팔 때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뭐 살 때는 어 사줬으니까 고마워요 뭐 로열티를 좀만 붙이고 팔 때는 야 이걸 판다고? 이런 고약한 것 이러고 막 이렇게 팔 때는 로열티를 더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 네 아직 저희가 리스트를 다 보지 않았는데 네 신청서 잘 작성했으면 신청 잘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 요렇게 사고 파는 거에 로열티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에 사람들의 따라가지고 이렇게 살 때와 팔 때 로열티가 다른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잘 어 합리적으로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본딩 커브를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밈 코인 대회지만 밈 코인을 만드셔도 되고 밈 NFT를 만드셔도 돼요 네 근데 밈 코인은 대부분은 ERC20가 제일 일반적인 어 포맷이라서 네 그냥 펀저버 토큰을 만드는 거를 저희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자 클레이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 토큰이 클레이를 선택하셔도 되고 저희가 여기 화이트리 스테이노 토큰들을 선택하셔도 되고 또는 아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미 뭐 만들어진 토큰도 있잖아요 볼까요 또는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든 걸 수도 있죠 여기 지금 할머니 할머니 토큰 한번 볼게요 할머니 토큰 아까 원조 할머니 토큰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원조 할머니 원조 할머니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원조 할머니 코인 자 오 원조 할머니 코인이 되게 잘 되는 거 같아 누군가가 이 원조 할머니 코인을 베이스 어셋으로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또 다른 토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러면 요 토큰의 이게 토큰의 컨트랙트 어드레스예요 이 컨트랙트 어드레스를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압력하면 이렇게 찾아지죠 요걸 기반으로 토큰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뭐 이건 되게 전략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일반적이라면 사실 그냥 클레이 이니까 클레이 기반으로 만드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이스 어셋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토큰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아까 그 원조 할머니 코인으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제가 커스텀으로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드는 토큰은 요 원조 할머니 토큰이 있는 사람들만 사고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베이스 토큰이 그래서 이건 되게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클레이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코인은 당연히 클레이 토큰이에요 그래서 클레이 토큰을 베이스로 잡는 게 여러모로 더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뭐 토큰 이름을 입력해요 뭐 예를 들어서 피토큰 토큰이라고 한번 하고 뭐 피토큰 이거 안 만들 거예요 그냥 제가 쳐보기만 하는 거예요 자 하고 이제 본딩 커브 이제 설계로 들어가잖아요 자 본딩 커브 설계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내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거를 내가 설계를 다 했을 때 요 다음 장으로 넘겨 보면 요 TBL이 나오죠 예 요 TBL이거든요 이 TBL이 예를 들어 지금 제가 2209짜리 지금 클레이 토큰을 TBL로 결산을 했으면 이게 지금 현재 클레이 뜬 가격이 뭐예요 예를 들어 0.2 아이고 아 뭐야 곱하기 0.2 0.2 정도 하죠 그러면 총 TBL이 441짜리 지금 어 토큰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441불 정도를 다 이 토큰을 구매하는데 써버리면 그냥 본인이 여기 있는 토큰을 전부 다 다 풀민팅 정도 상태로 만들어볼 정도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지금 그 토큰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럼 무슨 말이냐면 풀민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토큰은 못 사요 풀민팅이 되버리면 풀민팅이란 풀민팅이라는 건 뭐냐면 토큰의 현재 유통 수량이 이 맥스민팅 서플라이와 동일해질 때를 풀민팅이라고 불러요 즉 제가 이거를 지금 만으로 맥스민팅 서플라이를 잡아놨잖아요 근데 이게 현재 사람들이 산 수량들이 다 막 쭉쭉쭉 사가지고 만 개까지 사게 되면 그러면 풀민팅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안 되겠죠 너무 이걸 작게 TBL을 작게 잡아버리면요 즉 TBL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거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건 어떻게 조절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맥스민팅 서플라이예요 이거를 만약에 수량을 늘려요 네 늘리고 그 다음에 이니셜 프라이스를 보고 올리고 이래서 1클레이 네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민팅 프라이스도 올려요 네 이렇게 하면 TBL이 쭉 올라가겠죠 네 아 많이 올라갔죠 300만 거의 400만 클레이까지 올라갔죠 네 요런 식으로 본인들이 좀 설계를 좀 해보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뭐 스텝을 좀 자잘하게 좀 더 막 나눠가지고 거의 선형에 가깝게 스텝을 짤 것인지 또는 뭐 아니면 이거 정말 단계별로 이렇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본인이 전략을 좀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나는 이거 처음에 만들었을 때 막 에어드랍도 좀 뿌리고 싶어 커뮤니티에 어 그러면 이제 이 기능이 뭐냐면 크리에이터 프리민팅 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에서 예스로 하시면은 예 뭘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총 맥스 민팅 서플라이로 마련할 것 중에서 중에서 어 일부를 무료로 그러니까 크리에이터한테 배정하고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요 요 민트클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총 100만 개 토큰을 발행할 건데 이 중에서 10만 개만 토큰을 발행하면 예 아 10만 개만 프리민팅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 그러면은 요 10만 개만큼은 요 토큰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제 지갑으로 와요 아예 제 지갑으로 오고 사람들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니셜 민팅 프라이스를 1클레이로 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1클레이 이상부터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네 요런 절약들을 잘 설계를 해 주셔야 되고요 빔코인의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많이 해야지 되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 스텝을 좀 높게 잡아요 보통은요 스텝도 되게 높게 잡고요 에어드랍도 좀 배정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에어드랍을 막 뿌려 가지고 토큰 홀더스도 좀 올리고 네 뭐 그런 식의 절약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익스퍼넨셜로 커브를 잡아 가지고 처음에 좀 사람들이 거래를 좀 많이 이제 유입시키도록 하는 전략을 보통은 취해요 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인터페이스에서 직접 자기가 왔다갔다 해서 잡아봐도 되고요 어 또 뭐가 있냐면 저희가 엑세시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를 지금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네 저 엑세시트를 보시면 저기에서 일단은 이것이 그냥 읽기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메이커 카피해 가지고 본인 걸로 예 카피를 하세요 본인 걸로 카피하셔 가지고 거기서 직접 쓰시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자 여기에 제가 색칠해 놓은 거 있죠 요 요거 첫 번째 이게 이제 이니셜 민팅 프라이스에요 즉 여기에 보시면 어 요거 이니셜 민팅 프라이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인크리즈 있죠 인크리즈는 뭐냐면 이 스텝별로 내가 가격을 몇 퍼센트씩 증가시키고 싶으시냐 이걸 5로 잡으면 무슨 뜻이냐 5로 잡는다는 거는 여기 스텝에서 여기 1스텝에서 2스텝으로 넘어갈 때 5%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서 또 다음 스텝으로 올라갈 때 5% 가격이 올라가고 요런 식으로 스텝 별 이제 인크리즈를 잡는다라는 뜻이고요 파이널 스텝 이건 뭐냐면 이제 전체 이걸 몇 개 스텝까지 만들거냐 99라고 적는 거는 이제 총 100개 스텝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즉 요거 이거를 총 100개 스텝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저게 만약에 뭐 나는 프라이스 스텝 50개만 잡고 싶어요 이렇게 50개 50개만 잡고 싶으시면 여기다가는 49 하나 더 적게 49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맥스 서플라이 요건 이해하기 쉽죠 맥스 서플라이는 요거 맥스 민팅 서플라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쓰느냐 요게 이제 지금 제가 클레이 가격을 입력해 놓은 거거든요 클레이 가격 클레이 가격이 지금 0.1919 정도 불정도 하더라고요 요거를 요거를 입력을 하면 이제 내가 지금 여기서 설계해 놓은 이제 그 프라이스 본딩 커브를 기반으로 이 엑셀 시트가 맥스 TBL의 달러 밸류를 계산해 주죠 지금 요거는 이제 39만 즉 40만 벌어치를 맥스 TBL로 잡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이니셜 프라이스를 내가 더 뭐 더 높게 잡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고 이니셜 프라이스가 높을수록 맥스 TBL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보여요 올라갔죠 그렇죠 퍼센테이지 인크레이지를 만약에 내가 더 작게 잡아요 이거를 낮게 잡을수록 맥스 TBL은 떨어지겠죠 이해가죠 이거 그냥 심플스 초등학교 수학시간 같은데 다시 이니셜 프라이스에 만약에 내가 더 낮게 잡아요 이런 식으로 공을 더 붙여서 이러면 맥스 TBL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가겠죠 이거 뭐 키즈 게임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인크리즈 즉 각 구간별 스탭별 퍼센테이지를 더 높게 잡는다 이래서 이거를 5% 하면 맥스 TBL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겠죠 자 맥스 서프라이 자 맥스 서프라이를 내가 더 적게 잡는다 그러면 맥스 TBL은 그쵸 내려가겠죠 아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요 제가 색깔 치르는 거 있죠 요 정보들을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내 맥스 TBL 타겟 있잖아요 어 요 정도 맥스 TBL이면 어 내가 좀 해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쓰느냐 자 요 B 칼럼에 있는 요 프라이스 정보 있죠 요것만 쭉 긁어요 예 좀 복사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요 밑에 들어가면 이렇게 업로드 프라이스 데이터 요 요 버튼 있죠 요걸 눌러요 자 여기에다가 복사 서 붙여넣기 해요 자 근데 여기에 에러가 떴죠 지금 이건 제가 50스텝을 잡아 놓은 거에 밸류를 100개를 넣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요 위에 보시면은 요거 있죠 이거를 내가 지금 그 엑셀 스텝에 잡아 놓은 거 요 스텝 이거 저는 지금 100개 잡은 거죠 99 를 넣은 거면은 100개를 잡은 거예요 요거랑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100으로 끌어 올리신 다음에 요 업데이트 프라이스에다가 다시 제가 아까 복사해서 한 조 가격정보 있죠 스텝별 가격정보 요걸 업데이트를 하면 짜잔 이렇게 바로 업데이트가 돼요 네 업데이트 했을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내가 크리에이터 프리 미팅을 좀 설정하고 싶다 예 왜냐면 에어답도 해야 되니까 그럼 크리에이터 프리 미팅을 먼저 여기서 좀 잡아 놓으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요 가격 업데이트를 하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요 크리에이터 프리 미팅 이후로 얘가 알아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면 자 디플로이 가시면 네 총 182 클레이? 뭐야 이렇게 작아 아 이거 잘못했다 맞다 죄송해요 요거 맥스 서플라이도 업데이트 해 주셔야 돼요 참 다시 다시 가서 예 아까 요 가격 스텝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랑 그 다음에 요 맥스 서플라이 맥스 서플라이랑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프리 미팅 예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시 넘겨 보시면 맥스 TBL이 200만 클레이 거의 300만 클레이 맞나 맥스 TBL이 조금 다르네요 이건 왜 다르냐면 여기 지금 XST에서는 크리에이터 프리 미팅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크리에이터 프리 미팅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 뒤에 붙었죠 아마 커브가 왜곡이 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일단은 여기서 먼저 설계를 하신 다음에 예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세부적인 거를 더 조정을 해 보시는 거죠 여기에다가 크리에이터 프리 미팅을 10% 아 이거 이거 입력이 안 됐구나 그래서 달라졌네요 네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업데이트를 다시 해보면 아마 이제 얼추 맞을 거예요 다시 여기 프라이스 정보에 있는 걸 복사해 가지고 다 갖다 붙여서 업데이트하면 자 맥스티게리 1827 1827 1827 어쩌고 저쩌고 18 어 많이 다르네요 네 뭐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엑셀시트가 아니라 엑셀시트에서 내가 어느 정도 좀 골격을 잡아 놓은 걸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설계를 잘 해 놓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 요정도 뭐 티비에 잡으면 어 이거 내가 좀 해운만 한 거 같아 이런 식으로 잘 됐을 때 그때 런칭을 하면 돼요 네 그때 런칭 해주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어 벌써 58분이네요 지금 좀 있으면은 어 그 AMA 하죠 요거까지만 하고 빨리 끝낼게요 네 아 여기 계신 분들 혹시 핀샤 AMA 가셔야 되나요 아 핀샤 AMA를 혹시 여기서 하나요 다른 데서 하죠 핀샤 AMA는요 핀샤 AMA 어디서 해요 어디 채널에서 해요 아 그럼 저희는 그거 상관없이 여기서 그냥 계속 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 계속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핀샤 AMA 하기 전에 끝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어 자 에어드랍 에어드랍도 되게 중요하죠 자 에어드랍은 뭐냐 어 내가 토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터 데시보드에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만든 토큰들이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어 치킨이라는 건 제가 만든 토큰이 하나 있는데 어 베이스 체인에서 요거 기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만든 토큰은 여기에 데시보드에 하나 뜨고요 자 내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에어드랍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에어드랍은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이건 지금 제가 만든 걸로 지금 그 그 뭐냐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지금 베이스로 할 건데 여러분들은 클레이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민코인 되는 클레이튼 기반입니다 네 내가 여기다 만든 코인 있잖아요 그 내가 만든 코인을 에어드랍을 만들고 싶으면 내가 만든 코인을 여기다가 어 입력해요 입력하면 이제 검색하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내가 이미 만들었으면 민트클럽에다가 하고 자 에어드랍 타이틀을 적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퍼스트 위크 에어드랍 이런 식으로 이건 자유롭게 아무렇게 적으면 돼요 네 적고 그 다음에 뭐 에어드랍 풀 디자인을 하는데 이건 뭐냐 내가 총 사람들한테 뿌릴 토큰의 수량을 먼저 정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내가 총 뭐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100명한테 어 뭐 천만개씩 뿌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100명 곱하기 천만개는 어 원 빌리언이죠 그러면은 이게 토탈이요 네 원 빌리언 그리고 아까 총 100명한테 뿌린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지금 천만 천만개씩 지갑당 천만개씩 뿌린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죠 그쵸 요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고요 에어드랍은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거는 내가 전체 뿌릴 토큰의 수량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내가 총 몇개 지갑에다가 이 에어드랍을 뿌릴 것이냐 요걸 결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 두개를 가지고 아 그럼 한 지갑당 몇개씩이구나 라는 걸 얘가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에어드랍 타입은 뭐냐면 이게 프라이빗 에어드랍이 있고 또 퍼블릭 에어드랍이 있어요 퍼블릭 에어드랍은 뭐냐면 그냥 아무나 이거 내가 에어드랍 만든거 와가지고 오면 그냥 이걸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퍼블릭 프라이빗은 내가 화이트리스트 한 지갑 만 이 에어드랍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 100개 지갑인데 그럼 여기다가 지갑 주소에 100개를 넣어요 예 그러면은 그 100명만 요거를 받아갈 수 있게 프라이빗으로 에어드랍을 받아가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 프라이빗을 기능을 잘 쓰면 또 뭐도 가능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넘버 오브 리시피언트에 뭐 100개 지갑을 넣었잖아요 근데 요 화리에다가 넣는 지갑수를 만약에 1000개를 넣어요 그건 뭔 말이냐면 화리를 받았어도 빨리 와가지고 빨리 클레임 해야지만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1st 서비스 1st get 뭐 그런 이제 우리나라 선착순 선착순 스캠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넘버 오브 총 리시피언트를 100개로 접고 근데 여기 화리에다가는 막 만개 주소를 때려 넣어요 네 그러면은 총 에어드랍을 내가 할 대상은 만개 지갑인데 그 중에서 맨 처음 찾아가는 100명의 사람들한테만 주는 선착순 기능 선착순 에어드랍을 그렇게 만드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유 이거 자세하게 하셨으면 이제 여기 밑에는 뭐냐면 이 에어드랍을 지금 당장 시작할 건지 아니면 내가 에어드랍을 어느 특정 시간에 예를 들어서 어 뭐 에어드랍을 5월 1일부터 5월 1일 뭐 00시 01분 이때부터 시작한다 뭐 이렇게 이걸 스타트 타임을 정하는 거고요 엔드타임은 뭐 예를 들어서 어 한 3회만 네 3회만 이렇게 그래서 23시 59분 이렇게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요 예 스타트 타임도 그냥 이미디어 탄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제가 이거를 만드는 시점부터 바로 클레임이 가능하고 이때 끝나는 뭐 이렇게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클레임을 하느냐 예 저기 가보시면 이거 내가 만든 토큰 내가 만든 토큰 페이지에 가면 여기에 에어드랍 탭이 있어요 에어드랍 탭에 이렇게 떠요 에어드랍 탭에 뜨고 에어드랍 탭에 뜨고 아까 만약에 퍼블릭으로 만든 토큰인 에어드랍이면 여기에 이제 클레임을 하나 뜰 거거든요 그냥 보시죠 이거 만들어져 있는 거 그리고 에어드랍 별도 탭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에어드랍을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요런 애들은 지금 보면은 다 클레임이 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퍼블릭 에어드랍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지금 이 토큰을 그냥 누구나 다 클레임해 갈 수 있게 지금 해놓은 거고요 예 그러면은 조금 어 요 토큰 보시면은 요 토큰은 지금 예 요걸 누르면은 요 토큰이 지금 현재 진행중인 에어드랍 이렇게 쭉 지금 여기에 뜨죠 예 여기서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에어드랍을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퍼블릭이 아니라 화이트 리스트 주소만 넣은 프라이빗 에어드랍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액티브 상태이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럼 여기에 이제 not eligible 라고 뜰 거예요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만 요 클레임 요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 그래서 프라이빗 에어드랍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락업 기능도 있어요 락업 기능은 뭐냐면 어 여기서 간혹 그런 토큰들이 있던데 어 만들어진 토큰들 중에서 어 깍도그 요거 볼까요 깍도그 토큰을 보면은 아까 아까 이제 만들어 놓은 그 크리에이터 프리미팅 있죠 그 수량이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즉 이 사라 이 프로젝트는 지금 총 맥스 서플라이가 6.9 트릴리언 깍도그인데 이 중에서 어 2 트릴리언만큼의 즉 30% 30%를 크리에이터가 프리미팅으로 가져간 거예요 네 그러고 다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럼 30%면은 사실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크리에이터가 근데 이게 만약에 락업이 안 걸려있어요 락업이 안 걸려있으면 사람들이 이거 무서워서 못 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 이거 만약에 내가 샀는데 내가 샀는데 갑자기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 크리에이터가 요거 갖고 있는 프리미팅 받은 걸로 던지면 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 쓰라고 만든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팀도 팀 보유 수량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뭐 나중에 거래를 상장하려면 토큰이 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요거를 배정을 해 놓은 건데 사람들한테 그래도 안심하고 이걸 토큰을 초기 거래를 하게 해주려면 크리에이터 프리미팅 물량을 여기다가 락업을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락업은 어떻게 거느냐 여기 버튼 있죠 크리에이터 락업 기능 여기서도 할 수 있고 또는 아까 저 저 크리에이터 대시보드 여기서도 걸 수 있어요 똑같아요 락업을 걸면 여기에서 자기가 만든 토큰 선택을 하시고 락업 타이틀 걸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팀 홀딩 락업 락업 타이틀 이렇게 걸고 락업 걸 수량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락 타임을 여기다 설정해줘가지고 뭐 이거를 3개월 또는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잡죠 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락업을 거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자기 토큰에 여기에 락업 걸린 게 떠요 걸린 게 뜨고 이 락업 걸린 거에 락업 걸려있는 거 한번 볼까요 없나 어 어 락업이 걸려있는 게 없네요 어 네 보여드릴 수가 없다라고 걸려있는 거 다른 토큰들 락업 걸려있는 토큰이 없나 딴 거 혹시 있는지 한번 볼게요 락업 걸려있는 거 지젠페페 어 이거 락업 걸려있는 거 있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락업을 걸면 이렇게 여기에 이거 이거 이 토큰 좀 보죠 이 토큰을 보면은 지금 팀 보유 물량 중에서 요만큼을 지금 락업 걸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팀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이게 지금 어 이게 분 아 초분 어 4시간 있다가 풀리네요 네 4시간 있다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언제 풀리냐가 이렇게 지금 타이머가 돌아가죠 즉 락업은 이렇게 걸려있으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 아 저 크리에이터 프리밀 민팅 물량이 요정도 락업 걸려있으니까 내가 요정도 까지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용도로 첫번째 쓰는 거고요 또는 보통 고래들 있잖아요 이 토큰을 정말 막 진짜 막 서포트하고 있는 고래들 고래들이 이걸 좀 더 안심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락업 기능을 쓰기도 해요 왜냐면 타임락이 걸려있으면 이렇게 그러면 진짜 비탈액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락업 걸려있는 토큰을 해킹을 못하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보안상의 이유로 막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락업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음 이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대학 설명을 다 빠르게 한 거 같은데요 어 아 또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 토큰 만드실 때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업로드 할 수가 있거든요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제 요 스텝 현재 스텝 별 가격을 이제 줌업해서 보여주는 게 메인 이제 인터페이스고요 여기에 뷰 올 스텝을 누르면은 전체 스텝 구간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요 배경 이미지를 입힐 수 있는 기능이에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이거 그냥 재미로 입력하면 되는 건데 또 여기에다가 막 창의성을 발휘해서 또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어 네 요 코인 이 코인을 보시면은 네 자기가 설정하는 요 가격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막 요런 이제 애니메이션을 여기다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활용하는 그런 민코인들도 있어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재미있는 기능이고요 어 본인의 토큰을 만들었잖아요 본인의 토큰을 만들었으면 여기 크리에이터 대시보드에 가면 요게 뜨는데 여기에서 뭐랄 수가 있냐면 에디드 인포메이션 버튼 있죠 요 에디드 인포메이션 버튼을 누르면 어 이 토큰의 로고 이미지 그 다음에 아까 저 말씀드린 요거의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 다음에 이 토큰의 공식 웹사이트 뭐 이게 뭐 그냥 텔레그램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냥 이 토큰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장소 요 세 가지 정보를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고요 아 이거 나 잘못 만든 거 같아 이거 안돼 그러면 D리스트도 할 수 있어요 맞는 사람이 D리스트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요 메인 페이지에서는 안 보여요 요 요 요 요 요기에서는요 요기에서는 안 보이고 그냥 그 토큰에 가야지만 보여요 요 요 토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클레이 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 요 요 케페 이 토큰이 만약에 이걸 D리스트를 본인이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토큰은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주소 있죠 클레이튼 슬래시 케페 요러기로 와야지만 사람들이 액세스 할 수 있고 그냥 아까 요 메인 페이지 여기에서는 안 보이게 되는게 D리스트에요 근데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케페라는 심볼로 요 토큰을 만들었는데 오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D리스트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만들 때는 이 케페라는 심벌을 못 씁니다 이건 유니크에요 그럼 케페1, 케페2 뭐 이렇게 가야되요 예 그래서 D리스트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토큰을 만들 때 되게 조심해서 잘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네 다시 말씀드리면 D리스트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내가 만든 토큰이면은 아까 보여드렸죠 요 크리에이터 대시보드에서 본인이 만든 토큰이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 에딧 인포메이션 누르면 여기서 D리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D리스트를 하게 되면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 네 맞다 D리스트에 참 조건이 있어요 참 D리스트를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고 이 토큰에 사람들이 현재 어 어 어 이 토큰의 풀에 아무것도 토큰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즉 아무도 이 안산 토큰만 D리스트가 가능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벌써 샀어요 막 내 토큰을 샀는데 D리스트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건 약간 안전장치로 막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잘못 만들었다 자 그러면 여기 혹시라도 내가 이걸 좀 샀어요 그러면은 다시 팔아요 다 다 팔아서 이 TV에 TV를 영어로 만들어 보이시고 그러면은 아마 이제 어 아까 저기 그 여기에서 저 D리스트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네 D리스트를 하시면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그 요 요 그 심볼 이거는 다시 못 쓴다는 거 이건 다른 심볼로 등록할 수 밖에 없어요 네 완전석제는 안 돼요 완전석제는 이제 이게 나름 이제 디폴레를 한다는 거는 블록체인에서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네 블록체인상에 온체인상에서 기록돼 버린 거는 비탈릭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저거를 아 크레이트는 비탈릭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누구죠 그 사상민 대표님인가 네 할아버지가 못 아는다고 하시더라도 이거를 못 지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펄카드 NFT가 민트카드 엄청나게 발행 중인데 오픈시에서 확인하니 한 개로 보냅니다 콜렉션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는 어 뭐냐면 저 저 1155 방식이거든요 지금 NFT가 그 7일이 있고 NFT는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NFT NFT 라고 부르는 애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ERC721 이랑 ERC115 에요 네 두 가지가 방식이 있어요 ERC721이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NFT 포맷이에요 얘는 완전 진짜로 Non-Fundable 토큰이에요 즉 그 NFT는 뭐냐 어 제 오픈시 보여드리면 뭐 여기 있는 거 아무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걸 갖고 있다고 쳐요 펑크에이프 이라는 거 얘는 지금 721 방식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은 이 펑크에이픈 4822 이 토큰 에디션은 오로지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거 이게 721 방식이에요 반면에 민트클럽에서 쓰는 112호 방식 이건 뭐냐면 이 112호 콜렉션은 하나 콜렉션에서 토큰이 여러 개가 있는 거에요 NFT 토큰이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이 Farkard 제시폴락 이라는 콜렉션에 총 맥스로 만 아 천 개까지 아 천 개 맞나 천 개 맞죠 네 천 개까지 NFT가 발행될 수 있는데 네 그 천 개라는 건 뭐냐면은 이 하나의 NFT를 천 명이서 공동 소유하는 게 112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112호를 사실 세미 펀저블 토큰이라고 불러요 ERC721은 Non-펀저블 토큰이고요 ERC115은 세미 펀저블 토큰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얘는 완전 막 무슨 진짜 완전 논 펀저블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 하나의 콜렉션을 여러 명에서 공동 소유하는 개념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이게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중에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게 NFT 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세미 펀저블이라고 불러요 지금 현재 지금 이 토큰은 141명이서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질문한 거로 돌아오시면 첫 번째 질문 이 콜렉션을 묶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거는 이 포멧이 다른 문제예요 즉 7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만 보이는 거고 지금까지 공유한 이거를 구매한 사람들 141명이 이거를 똑같이 다 갖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다른 NFT랑 다 똑같아요 이미지도 있고 이거를 여기 오픈시에다가 리스팅도 할 수 있고 네 여기 오픈시에서 거래도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1번 질문은요 자 2번 질문 민트클럽에서 민팅한 NFT와 오픈시에서 판매한 NFT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네 차이점은 뭐냐면 자 이 NFT의 발행 소각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민트클럽만 할 수 있어요 민트클럽의 컨트랙트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현재 지금 이 제시 폴락 이 토큰은 현재 459개만큼 발행이 돼 있잖아요 NFT가 그렇죠? 그러면은 어 이 459개만큼은 이미 이 이 본딩컵에서 민팅돼가지고 누군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갖고 있는 거를 자 오픈시 같은 거를 뭐라고 부르냐 서드파티 마켓플레이스라고 불러요 즉 저희 저희 말로 치면 사실 당근마켓 같은 거에요 이거는요 이미 민팅된 NFT를 2차 거래라는 플랫폼이 오픈시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요 2차 거래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민팅한 거 있죠 민팅한 NFT를 오픈시에다가 리스팅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중고 거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즉 다시 얘기하면 민트클럽에서 민팅을 한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 새로 NFT를 발행 받는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이걸 오픈시에서 산다 오픈시에서 산다는 건 뭐냐 오픈시에 누가 중고 거래 당근마켓에 올려놓은 거를 내가 사는 개념이에요 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 왜 그렇게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지금 현재 제시폴락 이 NFT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개를 팔아요 한 개를 팔 때 현재 가격이 0.059 이더만큼 받아요 민트클럽에서는요 근데 누군가 여기에다가 판매를 하는 산다고 한 가격이 누군가는 이걸 나 이거 사고 싶어요 오픈시에다가 누군가는 오퍼를 걸어놓잖아요 그 오퍼 가격이 만약에 이거보다 더 커요 그럼 난 당연히 여기 가서 어 NFT를 사지 아니 팔지 민트클럽에서 팔지 않겠죠 왜냐면 오픈시에서 팔아야 더 많이 받으니까요 그런 개념이에요 거꾸로 만약에 내가 오픈시에서 팔려고 받는데 오픈시에는 사람들이 오퍼를 하는 게 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민트클럽에서 바로 팔면 0.05 이던데 오픈시에는 뭐 뭐 0. 뭐 일리도 왜 이러지 근데 지금 이거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요 제시플락은 똑같은 게 지금 오퍼가 막 지금 막 돌아와 있는 게 0. 아 이거 오퍼가 아니다 죄송해요 리스팅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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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는 오퍼는 하나도 안 걸려있네요 오퍼가 안 걸려있으면 사실 NFT는 리스팅만 가능하지 오픈시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중고 그 당근마켓에서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어 디퓨저를 뭐 당근마켓에다가 천원이어로 올릴 수는 있지만 그걸 누가 테이크를 해야지만 사실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요 오픈시에서 거래하는 것과 민트클럽에서 거래하는 거는 그냥 당근마켓이냐 어 신상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아 또 질문이 더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오픈시에서 발행량이 1개인 NFT 금액에서 민트클럽 분위기 1000개 이거는 질문이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질문이죠 요즘은요 요즘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어 대략 이건 약간 근데 아까 그거랑 좀 연결되어 있는 질문 같아요 오픈시와 민트클럽의 차이는 오픈시는 당근마켓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당근마켓 그래서 당근마켓과 비유해서 생각하시면은 이제 이해가 수월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속 질문 부탁드립니다 곧 끝날 거예요 한 5분 이내로 네 아 로얄티는 어느 정도 많이 하느냐 자 로얄티는 토큰인 경우에는 어 토큰인 경우에는 통상 한 0.3% 붙이면은 그냥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트클럽에서도 보면은 크리에이트 할 때 디폴트가 0.3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NFT 즉 115로 발행하실 때는 보통 로얄티를 좀 더 붙이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픈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디폴트 로얄티를 한 5% 정도 잡아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NFT를 하시는 분들은 막 1에서 5% 정도까지 잡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저 빨카드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어 로얄티가 10% 잡혀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네 그게 두 개가 좀 달라요 NFT냐 토큰이냐에 따라서 로얄티 수준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네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민트클럽에서 NFT를 100개를 만든다고요? 어 그건 질문을 다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크리에잇을 100번 하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여기서 NFT 포맷인데 이 NFT의 맥스 민팅을 100개를 잡는다는 뜻인가요? 아 크리에잇? 근데 굳이 크리에잇을 100개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본딩커브로 NFT를 만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 7일 방식 있죠 7일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거래 시스템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7일 방식의 NFT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를 하느냐 이거는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NFT이기 때문에 리스팅 방식으로 밖에 거래가 안 돼요 NFT는 다른 방식이 불가능해요 물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술품이 집에 있어요 모네의 작품이 5개가 있다고 쳐요 그 5개에다가 유동성 풀이라는 걸 만들어요 좀 이상하죠? 어거지 만들 수는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하죠 대부분 내가 갖고 있는 5개의 모네의 작품은 어디 옥션이나 이런 데 가서 옥션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내가 어디 당근마켓 같은 데다가 걸어놓죠 이거 모네 천만원에 팝니다 그거예요 1,2,0은 본딩커브를 붙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2,0은 세미 펀저블이기 때문에 일종의 토큰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NFT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본딩커브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100개를 NFT를 민트클럽에서 만들어야 되는 만약에 그런 NFT다 그거는 사실 그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민트클럽은 그렇게 쓰라고 디자인된 플랫폼은 아니에요 민트클럽은 뭐냐면 민트클럽에서 NFT를 발행하는 거에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수요가 있기만 하면 얘는 바로 유동성이 생기는 NFT를 만드는 거예요 자 7,2,1로 내가 NFT를 만들면 유동성이 바로 안 생겨요 누군가가 이렇게 오퍼를 걸기 전까지는 사실 펑크 에이픈 얘는 들어가보면 아마도 여기에 오퍼가 걸려있겠죠 얘네는 지금 나름 마켓메이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NFT는 이것도 되게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오퍼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걸려있으면 사실 이 NFT는 오픈시에서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즉 1,2,1,5 방식으로 NFT를 만든다는 거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NFT를 구매만 한다고 하면 유동성풀이 아예 생겨버리는 즉 여기 보시면 이 빨카드 이 제시플락은 벌써 사람들이 460개치나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유동성풀에 7.2... 우와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네 7.2도나 모여있는 거잖아요 네 즉 내가 이 제시플락 지금 저 4개 있거든요 이 4개를 굳이 오픈시에 가서 오퍼 올 때까지 또는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리스팅을 걸어놔 가지고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여기 가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토큰처럼 팔아가지고 현금화가 가능해지는 그걸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컵을 쓰는 거죠 맞아요 네 멤버십 같은 NFT 만들기 되게 좋아요 본인컵 방식은요 네 그럼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고 오늘 세션 끝내도록 하죠 질문 하나 더 있을까요? 와우 형들 많이 참여해 주셨네요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네 질문이 더 이상 추가로 없으시면 그럼 랩업하고 오 질문 있으신가요? 저거 주디님이랑 어 튼니 형님 7대까지 기다릴게요 오 네 기대됩니다 네 네 흐흐흐흐흐흐흐 자 질문이 없으시면 랩업을 해볼게요 자 클레이튼 민코인 게임 이거 사실 우리가 이거 왜 하냐 왜 하냐면 물론 감사하게도 이제 클레이튼 재단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코인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은 그냥 참여만 해봤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저 솔직히 지금까지 저 민코인 투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되게 많이 투자했는데 한 번 단 한 번도 수익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민코인이라는 게 좀 그런 속성이 있는 거니까 약간 도박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고 해서 뭐 무슨 민코인 만든 사람 칼두고 찾아가진 않아요 뭐 러그를 당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민코인에 참여만 해봤지 사실 누구도 이제 업자가 돼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재밌는 게임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나도 한 번 업자가 돼 봐서 이게 토크노믹스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하는 거고 또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거래할 때 이걸 가지고 또 거래하면서 어떤 식의 행태를 보이는지도 보고 이런 경험을 한 번 해보면 아마도 내가 이제 나중에 뭐 민코인을 또 투자를 활동한다든지 이럴 때 분명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취지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왜냐하면 민트클럽을 통해서 개인도 되게 쉽게 민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그런 목적으로 그냥 정말 무지성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어우 갑자기 이게 너무 좋아해 이 내가 만든 민코인을 대박이 터져요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대박 안 터지라는 보장이 있어요 약간 뭐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막 무겁게 막 아 이거 하려면은 막 백서도 써야 되고 막 뭐 어 이거 뭐 하려면은 뭐 어 어디 투자도 받아 절대 이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하지 마시고 진짜 가볍게 민코인의 핵심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민코인의 핵심 첫 번째 컨셉 컨셉이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힐수록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두 번째는 커뮤니티 내가 막 사람을 좀 잘 모으는 능력이 좀 있어요 내가 뭐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깔깔 우고 써요 막 이런 사람들이 보통 민코인을 잘 만들어요 이 두 개만 있으면 누구나 개인도 민트클럽을 통해서 민코인을 만들어볼 수 있고 그런 거 체험을 업자가 되는 체험을 해보면서 뭔가 좀 더 이제 민코인 세계에서 더 이해를 잘 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어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대박이 터져 그럼 사실 좋은 거죠 대박이 터지면 오씨 내가 만든 민코인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이제 더 열심히 그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클레이튼 체인이 어 이거 이거 홍보는 홍보 좀 반 섞은 거에요 반 섞은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클레이튼 체인이 지금 이제 체인 합병이라는 되게 큰 이벤트가 곧 준비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다 아직 있죠 있는데 그냥 이벤트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이벤트에요 사실 그 체인 역사상 두 개의 이종 체인이 합병한다는 건 전 지금까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웹3 프로젝트 그념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되게 나름 큰 이벤트라서 클레이튼에서 지금 뭐 하기 저는 되게 딱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보통 그렇게 체인이 이제 이종 합병 시작하면서 어 뭐 클레이튼 재단이랑 또 피니셔 합병 재단에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활동을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체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몰리겠죠 몰리면서 혹시라도 내가 재밌게 만들어놓은 밍코인이 오 대박이 터진다 뭐 그런 경험까지 노릴 수 있는 예 일석삼조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건 좀 홍보가 돼 버려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클레이튼에서 뭐 하기 되게 좋다 예 그리고 클레이튼이 또 가스비가 되게 싸요 예 그래서 클레이트 그냥 조금만 있어도 사실은 뭐 누구나 쉽게 어 토큰도 만들어보고 민팅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게 하니까 예 이번 기회에 이 게임에 재밌게 좀 참여해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 요거에 참여를 하려면 요 세 가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요 프로젝트의 트위터 계정 프로젝트의 트위터 계정에서 요 트윗 있잖아요 요 민코인 게임 요기에서 그 뭐냐 인용 트윗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포스트 인게이지먼트 코트 오 이거 뭐 깍두기 요 인용 트윗 이렇게 했죠 이렇게 지금 프로젝트에 트위해서 인용 트위에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예 인용 트위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다시 아까 문서로 돌아와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공유해드린 요 커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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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혹시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으니까 요거 다시 공유해드릴게요 요 엑셀 시트에서 한번 좀 이것저것 좀 커브 설계를 다시 좀 잘 해보세요 해보시고 여기서 이제 오 나 좀 됐어 이정도면은 런칭 해보면 한대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민트 클럽에서 런칭을 해주세요 런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폼을 작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폼을 작성하시고 요 폼에서 이제 어 자기가 만든 그 민트클럽 요 토큰페이지 요거 제일 중요해요 요거 잘 넣어가지고 제출하시면 신청 끝나는 거예요 그 신청을 반드시 언제까지 해주셔야 되냐 4월 28일 어? 잠깐만요 요거 날짜가 어 깜짝이야 4월 28일 일요일이죠 이번주 4월 28일 일요일 맞나요? 오늘이 26일이고 27일 28일 28일 저녁 6시 한국시간으로 4월 28일 일요일 저녁 6시까지 반드시 요 폼 신청을 완료해 주셔야지 참가가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 6시까지 다 접수를 받은 다음에 아마 29일 중에 민코인 게임이 공시작됐다고 하면서 정식으로 참가 등록이 잘 된 프로젝트들만 날입해서 아마 트위스트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민코인 운영에 신경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요 프로젝트 진행 기간 중에 데모데이에 신청한 프로젝트 접수를 따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데모데이에 나가가지고 그 내러티브 부분에서 상을 노리고 싶다 그럼 그거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5월 9일날 내러티브 부분 경쟁 PT에 출연하셔서 그때 이제 자기 코인에 대해서 열심히 실링 해주시고 그 다음에 5월 12일까지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12일 날 자정에 민코인 게임이 종료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 기간 중에 집계된 거 가지고 온체인 지표 부분 수상자 가리고 내러티브 부분 또 수상자 가리고 해서 최종 우승자 발표가 5월 17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상금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총 만 달러지의 클레이 토큰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이 되고요 사실 총 10개 팀이 상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내러티브 부분 1등에서 5등 온체인 지표 부분 1등에서 5등이잖아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원할머니 코인 저 컨셉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원조 할머니 코인이 그 뭐 어디 갔어 그 데모데이에 나가셔가지고 막 또 기가 막히게 발표도 잘하시고 막 사람들 반응을 잘 이끌어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1등을 하고 뭐 온체인 지표도 막 터져가지고 온체인 지표도 1등 두 개 다 받는 거 가능해요 이 두 개 부문은 중복 수상이 가능하다라는 점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시간 동안 세션 참여해주신 형들 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거 마감 시간 늦지 않게 신청 잘 하셔가지고 민코인 게임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프로젝트 세븐 태그 하셔가지고 요 민코 광장에서 태그 해가지고 질문 주세요 제가 뭐 바로 확인을 못해가지고 답변 못 드리면은 계속 태그 해주세요 제가 볼 때까지 그래서 또는 여기에 누구 태그 하면 되냐면 프로젝트 세븐도 있고 여기 아마 꼬마도 들어있을 거예요 꼬마 그리고 이게 토모 있나 아 토모도 있네요 꼬마, 토모, 적 그리고 세바야키 형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쵸 세바야키도 있죠 요 헌트팀 헌트팀 태그 해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재밌게 잘 즐기시고 다음 세션 때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